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셨던 내용을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던 사례를 공유를 해드립니다. 파워포인트에 있는 ppt의 글과 그림을 복사를 해서 노션에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그림은 우선은 잘 옮겨집니다. 그런데 이제 글을 옮기려고 할 때 이게 이미지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도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요거를 그대로 노션에다가 그냥 이렇게 첨부 파일이 아니고 내용들과 그 다음에 표나 그런 것들을 옮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. 그냥 이렇게 워드 파일 같은 경우는 긴 글들 아니면 제가 노션을 이용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실제 ppt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현재 넣어봤더니 정말로 이미지 형태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. 요거는 이제 워낙 글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거고요. 다시 다른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내용은 뭐 보지 마세요. 뭐 내용은 어차피 저희 거 제가 보안 쪽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보지 마시고요.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죠. 이미지로 들어갑니다. 근데 요거를 이제 글로 좀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. 요거를 복사를 하고 난 뒤에 노트패드나 그걸로 옮겼다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도 되죠.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보통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일부러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뭐 PDF 파일을 이제 그 다른 형태로 뭐 DOC 파일이나 아니면은 PPT 파일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PDF 파일을 텍스트를 복사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도 많이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여기다 이제 교육자료를 올렸습니다. PPT를요.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열 때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연결 앱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죠. 요걸로 이제 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열면은 이제 PPT 장표가 나옵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서 글씨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일부 서식 같은 경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쪽에 제가 저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처럼 저희가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컨트롤 C를 하시고 난 뒤에 똑같이 이 노션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는 텍스트로 붙이는 것을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한 번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 그림까지 좀 복사를 하고 싶은데 또 그림도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하면은 요건 안 붙어요. 그냥 PPT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했던 거는요 잘 붙어요. 물론 여러분들이 붙일 때도 그냥 붙이지 마시고요. 그냥 붙이지 마시고 컨트롤 V 하시고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최대한 원본으로 서식을 원본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최대한 원래대로 하고 난 뒤에 붙이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줄인 다음에 붙이시면은 일부 그 그림들이 살짝 그 깨지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에서 나오는 이 프레젠테이션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컬에 있는 PPT하고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요것도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붙이도록 할게요. 표를 이제 로컬 쪽에서 지금 현재 화면 전함이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. 그래서 표도 위쪽에 보시면은 만약 요거를 붙인다고 했을 때 요 표도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 요것도 안 붙어요. 그러니까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즈에서 연 것들은 정리를 하면은 글씨는 이미지로 들어가고요. 표는 노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. 어 그런데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열었던 정보를 여기에 있는 요것을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예 복사를 합니다. 표를 그래서 표를 복사할 때도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복사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시 난 뒤에 컨트롤 V 우리가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또 붙습니다. 잘 붙죠?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컬럼 내용도 들어가고요. 표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는 각각이 돼서 또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. 앞에는 항상 이제 페이지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. 여러분들이 일부 바꿔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페이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픈하시면은 또 여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표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하면서 ppt에 있는 표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차피 두 개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 열었던 ppt하고 같이 활용을 하셔야 한다.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이고요. 물론 요거를 이제 다른 형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뭐 html 형태 같은 거나 그걸로 좀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요.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